오소현 씨입니다. 오지랍 여사와 대만 아저씨. 3년 전 친정 부모님과 함께 대만으로 자유여행을 갔어요. 오 대만 로켓 사연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정엄마는 오지랍이 참 넓으시죠. 대만에서도 오지랍 여사의 오지랍은 죽지 않았어요.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고 친절해 보이시는 기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기사님은 저희를 배려해 운전석 좌석을 바짝 앞으로 당기셨죠. 운전하시는 분이 바짝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이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조수석에 탄 제 남편에게 이수방 아저씨한테 우리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의자 뒤로 밀라고 해. 이수방 느낌이 온다. 라고 하셨고 남편은 모자란 영화 바디랭귀지를 의자 뒤로 더 밀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표현했죠. 기사님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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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본인도 괜찮다는 듯한 표현을 하셨죠. 엄마는 의자를 뒤로 밀지 않고 계속 불편하게 가시는 모습이 신경 쓰셨는지 또 한 번 남편에게 아우 의자 좀 뒤로 밀고 편하게 운전하라 그래 라고 하셨고 남편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려 기사분께 들려드렸죠. 의자 뒤로 밀고 편하게 운전하세요. 그러자 내용을 들은 기사분도 번역기를 돌려 답변하셨어요. 다리가 짧다. 이미 편하게 운전하고 계신 거였는데 저희 때문에 그런 줄 아신 거잖아요. 저희 엄마 때문에 신체속 비밀을 밝히시게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만 아저씨. 이현주 씨 사연입니다. 약 15년 전 중학교 때 정말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마침 중간고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콧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기 때문에 훌쩍거리며 시험을 봤는데 쉬는 시간 친구들이 벌떼같이 달려와서 야 니 콧물 때문에 신경 쓰여 시험 못 보겠다. 차라리 훌떡대지 말고 그냥 풀어라 그냥. 곧구멍에 휴지를 좀 쳐넣던가. 안 되나 그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길래 알겠다. 안 올 적 거릴게. 그러고 그 다음 시험을 치렀대요. 흐름이 형 풀고 흐름이 형 풀고 그렇게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옆반 애들까지도 복도에 나와서 웅성거렸대요. 누군데? 누군데? 몇반인데? 야 코를 무슨 그렇게 푸는데 그래? 옆에까지 다 들리노? 박자까지 맞춰가서 풀 뜨네. 복도에서 한번 탁 뭐라고 하던 애들이 들어가고 또 다음 시험이 들어왔어요. 코를 나올 때보다 진짜 작게 힝 이렇게 풀고 힝 이렇게 풀고 힝 힝 힝 그런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반 애들이 또 오길래 왜 안 올 적 거리고 크기도 안 풀었는데 왜? 왜 또 하던데? 작게 푸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시험을 못 보겠다. 난 차라리 마셔라 마셔. 알겠나? 알겠다 그래. 그건 내가 완전 완급조절을 잘 해볼게. 그만 좀 한다 나도 죽겠다 지금.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힝 힝 힝 힝 힝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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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다 마셨다 들이켰어요. 어쩔 줄 몰라는 제 소리에 반 애들까지 한꺼번에 빵 터졌고 우리 반은 시험을 다 망쳤어요. 신종국은 유키스의 시끄러. 자 추석 대목 알바라는 제목으로 신현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휴라고 해봐야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빈둥대던 와중에 알바 급구라고 뜬 인터넷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노노니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고 사장님께서는 문자로 가게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바로 내일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죠. 다음날 가보니 추석 대목이라 그런가 진짜 정신이 없더군요. 이제 왔는규? 좀 해 빨리 오제. 그 여 판에 있는 전하고 붙인 게 좀 담아주이소. 받닥! 사장님이신지 작업 반장님이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게에서만 수십 년은 일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프로의 손길로 연신 전을 붙이시는 가운데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붙이시는 전을 받아 소분해서 담는 일을 한 세 판 정도 했을 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 잠깐. 내가 어제 연락드린 곳은 정육점이었는데. 살짝 가게를 빠져나와서 스마트폰에 어제 알려준 주소를 입력해보니 어이! 이 가게가 아니었어요. 대각선 앞집이었죠. 시장이 복잡해서 제가 잘못 찾아간 거였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살짝 생각하다가 그래도 약속했던 곳은 저곳이니까 그 길로 쓱 건너편 정육점으로 가서는 죄송합니다. 길을 헤매느라 좀 늦었습니다. 하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정육점 사장님은 이해해주셨고 저는 그렇게 탑차에서 고깃박스 내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까 그 전집 아주머니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 나 잡으러 왔나?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겠지? 아...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아유 어쩔 수 없잖아. 원래 약속한 데가 여긴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고깃박스 뒤에 숨어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정육점 사장님께 대뜸 하는 말. 아유 미안해인데 내 삼아 주소를 잘못 박아 앞에 전집에서 한참 전부 치다가 이제 왔습니다. 세상에 프로 전 선생님도 정육점 알바였습니다. 그나저나 반전이다. 나는 뭐 부부관계인 줄 알았어. 이쯤 되면 정육점 사장님이 길을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아 둘 다 잘못 찾아갔구나. 자, 김병관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도 기억납니다. 지난 8월 20일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섰죠. 딱 한 달 전이네요. 조금은 한적한 동네 공원길을 걷는데 저 멀리 길바닥에 수상한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마네킹인가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가 쓰러져서 누워 계셨죠. 다행히 외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 오우 오우 오우, 쏠냄새 취해서 계신 거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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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답만 짧게 하시고 미동조차 없으셨죠. 그냥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동네 파출소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여기 아파트 앞 공원인데요. 여기 한 아저씨가 쓰러져 계시는데 주치자 같으시거든요. 아 예예예예. 맞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예예. 대답은 다 하시고요. 경찰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계속 묻더군요. 저는 보이는 대로 설명을 했고 혹시 몰라 아저씨 어깨를 손가락으로 계속 찔렀습니다. 반응이 있나 살피려고요. 오우 근데 그게 아저씨 신경을 거슬리게 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쓰러져 있던 아저씨가 불쑥 오우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 예?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 저는 웃음을 참으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 분들이 선생님 일어나 보실게요. 경찰입니다. 집에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저씨는 계속 죽었어 죽었다니까 나는 죽었어 이러면서 꼼짝을 안 하시는 바람에 결국 경찰 두 분이 억지로 아저씨를 일으켜서 경찰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죽었어 아 죽었어 배지웅 씨의 사연부터 읽도록 하죠. 자전거 경기 자전거 타고 슈퍼에 가서 폴라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나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건데 진짜 아삭아삭 한 입 싹 벼먹으면 머리까지 그냥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 아주 진하게 나와요 나 이거 참 좋아하는데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폴라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갑자기 저쪽에서 친구 하나가 자전거 타고 막 달려오는 거야 야 잘 됐다 얼른 자전거 타고 놀이터러 와 빨리 시합해야 돼 저희 동네에선 자전거 경주가 유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네 팀이 상대팀한테 개박살이 나갖고 선수를 섭외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선수로 뛰게 된 저는 출발 신호가 떨어졌고 전 옷 입을 다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았죠. 나름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입에 물고 있던 폴라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렇게 반쯤 남은 폴라포를 입에 다 밀어넣은 다음 핸들을 고쳐잡았고 그러는 사이 나머지 선수들이 저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빨리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입에 머금고 있던 폴라포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차갑고 미치겠네 모르겠다 퉤 퉤 전 할 수 없이 입에 있던 폴라포에 단물만 쭉 빨아먹은 다음에 남은 얼음 알갱이들을 바닥에 뱉어버렸어요. 그때 뒤쪽 자전거 무리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울시야 자식기 유리조각을 뿌린다. 다들 조심해 밖이 터진다 얘들아 피해 순간 아군 접근할 것 없이 다들 혼비백산에서는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막 밟아내고 와 유리조각을 준비하다니 전 지독한 녀석 네 제가 폴라포 얼음 알갱이들을 입에서 발산시키는 게 녀석들 눈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위기탈출할 때 유리조각을 흩뿌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덕분에 저는 여유있게 1등을 해버렸죠. 그 후 마천동 유리조각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아 진짜 자 시사 반장의 절규 이정씨 오는 날이니 군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춤 사연이네요. 때는 2005년 부산의 한 전투경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점심시간 군생활에 지친 몸에 오늘분의 짬밥을 축적하고자 부대 내 식당에 들어선 저는 평소보다 무거워진 공기와 한기를 느끼며 이 상황의 원인을 찾아 들이번거리던 중 매서운 눈빛으로 눈앞에 있는 신병을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시사 반장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알아본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갓 전입 온 신병이 점심식사에 나온 미역국을 받지 않겠다며 배식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보다는 내부 규율이 이상하리만큼 강했고 잔반을 남긴다는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물며 신병이 남기는 것도 아닌 일방적인 거부라니 분노한 치사 반장님은 야 요즘 우리 치사 반 무시하는 거야? 국을 먹기가 싫어? 이렇게 소리치셨고 소리를 치셨군요 아 그걸 뒤에 읽어버렸네요 반쯤 어리빠져있던 신병은 조심스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해주류 알러지가 있어서 미 미 미 미역국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울먹이는 고백에 식당 내는 삽시간에 불쌍한 신병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치사 반장님 역시 본인 몫에 미안함을 남긴 채 분노가 녹아내려 머쓱한 사과와 함께 사건은 평화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역시나 점심시간 제 눈에 그날보다 더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문든 치사 반장님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치사 반 막내를 불러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뭐냐 치사 반장님 왜 또 왜 또 저렇게 화가 나신 거야? 저번에 그 국 안 받았겠던 그 신병 있지 않습니까? 그 신병 때문에 또 화가 나신 겁니다. 아 그 해조류 알러지 아니 미역국 또 안 받겠대? 아 그 참 취사 반장님도 너무 하시네 그 알러지도 있다는데 참 아이 그게 아닙니다. 알러지 있다고 해서 취사 반장님도 신경 써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왜? 아니 그 신병이 하 나 진짜 신병이 이 말입니다. 그 하 하 아니 밥에 김을 싸먹다 걸렸답니다. 아니 김은 맛있지. 김은 너무 맛있어. 김은 뭐 탐지. 김은 맛있죠. 그와 동시에 저 멀리서 울렴 퍼지는 취사 반장님의 절규. 김은 해조류가 아니냐? 김도 해조류야 김도 해조류라고 김도 해조류라고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식당에서 생긴 짧은 에피소드나 남깁니다. 점심에 칼국수 식당에서 막 만둣국을 먹고 있었어요. 왜 그래서 제 옆에 회사관 같이 생긴 남자 세 분이 않더라고요. 한 남자분이 주문을 하려고 아줌마를 불렀어요. 여기요. 회사 근처인데다가 점심시간에 아줌마들이 다들 바빴어요.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들은 여전히 바빴어요. 다른 남자분도 한 분이 도전했습니다. 이모 이모들은 여전히 바빴어요. 그때 마지막 남자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주문 왜? 가요 다른 손님 주문을 받던 누나 음식을 나누던 누나 계산을 하던 누나 새 누나가 전부 그 남자분의 말에 반응을 하셨어요. 저도 바쁜 식당에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언니, 오빠, 누나 맞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또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럼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간다길래 일본에서는 라멘 먹을 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매너라고 알려줬더니 친구가 안 믿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 그 친구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을 때 제가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장난을 쳤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신발을 벗고 탔다가 망신을 당한 이후로 제 말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저를 보고 엄청 화를 냈어요. 야, 너 또 구라셨어? 어? 라면 먹을 때 소리냈더니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 억울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거든요. 진짜 일본에서는 라면 먹을 때 면을 끊지 않고 그런 소리를 낸다고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매너 맞다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었길래 사람들이 쳐다봤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먹긴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고 또 한 입 먹고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닌데 익명이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딸이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 TV를 보던 아내가 쟤도 고쳤네 고쳤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TV에 나온 연예인이 얼굴이 많이 바뀌었나 봐요. 암튼 그 말을 들은 6살 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를 고쳤어? 어 저기 TV에 나오는 이모가 얼굴을 고쳤다고 얼굴이 고장 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뻐지려고 수술을 한 거야. 수술하면 이뻐져? 약간 불안하죠? 지금 대화가? 그럼 근데 엄마는 왜 수술을 안 해? 아내는 아내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예쁜 사람은 수술을 안 해도 되니까 걱정이다. 차분히 설명은 했지만 아내는 내심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딸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왠지 아내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았죠. 엄마가 엄청 예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랑 결혼을 한 거지 아빠가 엄마랑 결혼을 한 거지. 아빠 눈이 엄청 나쁘구나. 아빠 안경 써야 되겠다. 직원은 엄청 하는데요 딸이. 제목이 보이스피싱이에요. 한창 보이스피싱으로 사회가 뒤숭숭할 때였어요. 남 잘 믿고 뭐 잘 흘리고 덤벙대기로 유명한 저에게 남편은 보이스피싱 사례를 알려주며 교육에 교육을 해댔죠. 저 스스로도 주위에서 당했다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기에 경각심을 불태우며 절대 난 당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하게 됐고 한 은행에 주소 이전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됐어요. 따르릉 네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사를 해서 주소를 재등록하려고요. 아 네 확인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010땡땡땡 땡땡땡땡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전 주소 확인 바랍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의 교육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요. 제 내리에 남편이 말해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스쳐 지나갔고 의심의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어요. 저 근데 주소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은행에 자기 집 주소 새로 등록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주소를 바뀐 주소를 등록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본인이 자기가 걸었어 본인이 걸고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주소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고객님 개인정보 수정에는 절차가 있고요 저희도 본인 확인이 돼야 해서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줬잖아요 근데 왜 또 개인정보인 주소가 필요한 거죠? 왜 물어보시는 거냐고요? 거기 은행 맞아요? 네? 네 고객님 여기 은행 맞습니다 예전 주소 알려주시면 확인해 주시면 주소 변경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거기가 은행이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이거 피싱 아니에요? 본인 이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때 직원분이 낮게 한숨을 쉬시며 말씀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하셨잖아요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셔놓고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제 전화 받으신 분 황당하셨죠? 죄송합니다 김현수 씨입니다 짠돌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완전 짠돌이입니다 집에 사는 거과 상관없이 짠돌이는 짠돌이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는데 용돈을 너무 적게 주셔서 너무 적게 주셨어요 한 끼 3천원 기준으로 하루 6천원을 주겠다 집에서 아침 먹으라고 해도 잔다고 안 먹는 놈이었으니까 아침 식사비는 제외다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18만원이고 그래도 이제 어여 탄 대학생인데 술도 한 잔씩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서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무려 1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한 달에 28만원의 용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상 평소에도 무뚝뚝하시고 무서운 아버지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수긍을 했어요 기대했던 대학생활 첫 학기의 28만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허어어 문화생활을 하는 건 꿈도 못 꿨고 겨우 밥만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던 중 방황을 했고 알바도 구해지지 않아서 그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아들 대학생활은 어떠냐 용돈이 너무 적어서 힘들었다고 하려는 찰나에 평소에 다르게 온화한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용돈이 적어서 힘들었지 그 맘 다 알아 고생한 거 알고 있다 미안하다 하더라 아버지의 말씀에 서운해 땐 감정이 오히려 죄송함으로 돌아왔어요 한 달에 밥값만 해도 못 이랬을 텐데 그래도 집에 더 손벌리지 않고 사라진 네가 대견하구나 이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랬어 아들아 한 달에 밥값은 얼마나 들더냐 아버지 대학까지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용돈을 받고 있는 죄가 한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밥값만 2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밥값이 25만원인데 용돈 28만원으로 어떻게 버텼냐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잘 얘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왔으니까 밥은 집에서 먹고 밥값 25만원 빼고 3만원만 용돈을 주겠다 아버지 대단한 고수인데요 역시 아버지는 짠돌으셨습니다 신청 후원 장기화 얼굴들의 구두쇠 군대 휴가 복귀설입니다 공군 병사로 입대하여 예천 비행단으로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상병을 달고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군은 휴가 정복이라는 게 있는데 위아래 네이비 색상으로 얼핏 멀리서 보면 경비원 느낌이 나는 그런 옷입니다 맞아요 많이 봤어요 맞아요 처음 휴가복 지급받을 때 사이즈를 잘못 말해서 허리 사이즈가 너무 컸기에 나중에 휴가 나가서 수선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휴가 나오자마자 집 근처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신나게 놀고 드디어 복귀 당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바지를 찾으러 세탁소에 갔는데 이런 젠장 세탁소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귀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영업을 안 한다네요 이거 나 죽었구나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와 망연자실한 채로 방에 앉아있는데 제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행거에 휴가 정복 바지랑 비슷한 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 고등학교 교복 바지 딱 네이비 색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생각하고 바지를 입어봤는데 이런 젠장 그 시절 제가 바지통을 스키니로 줄여놨네요 7반으로 7반이면 여러분 거의 손목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입고 복귀를 했죠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위병소에서 헌병이 검사를 하는데 가끔 상체만 소지품 체크만 하고 그냥 들여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날은 복귀자들을 모두 일열로 줄을 세우고 한 명 한 명 바지 밑단부터 뭐 숨겨온 거 없나 체크를 하더군요 유턴하고 싶은데 돌아갈 곳은 없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죠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나둘 나둘 대탈 때 꺼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지부터 훑는데 이거 바지 왜 이럽니까 바지 이거 바지 뭡니까 따라옵니다 전 바로 헌병대도로 끌려갔고 헌병 중대장이 제 바지 보자마자 저 새끼 바지 왜 이래 이거 바지 이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일단 교복 바지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바지 수선이 잘못된 거라고 둘러댔죠 그러자 중대장이 저거 바지 까봐 이러는 겁니다 이게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군복이나 군인 소지품에는 군용이라는 마크가 박혀있습니다 근데 제 바지는 까보니 스쿨룩스 그대로 군기 교육대에 끌려갔지요 추신이 있잖아요 추신이 추신 추신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때 맡겼던 휴가복은 추후에 아버지께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동봉댕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죠 대한민국 쿨인 중에 교복 입고 휴가 복귀한 놈은 너밖에 없을 거다 이 시기야 아 아 싫어하네요 넘치는 싫어해요 친구의 취미라는 제목의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친구놈들 만나서 취미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뭐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프라모델 만드는 놈 수제 라디오인가 뭔가를 만드는 놈 이 와중에 비상금을 만드는 놈 요즘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중 얼마 전 결혼한 친구놈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야 말 마 난 요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와이프랑 우리 집 장승 만들어 여석의 얘기에 모두 웃었습니다 장승 있잖아요 장승 마을에 이렇게 마을대 장군 뭐 지하여 장군 뭐 여석의 얘기에 모두 웃었어요 저 역시 집에서 장승을 너무 고전적이잖아 하는 생각에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녀석이 만든다는 건 장승이 아니라 장손이었던 겁니다 아 장손 장손을 만든다는 걸 장승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대화는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했죠 야 너 참 희한한 것도 만든다 그러자 친구가 뭐 인마 뭐 인마 그렇다고 희한한 것까지 있냐 장손이 희한한 것 하기사 나 닮았으면 좀 희한하겠지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야 언제 한번 니네 집 놀러 갈 테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줘 뭐 뭐 보여주기 뭘 보여줘 이런 미친놈 아 여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래 인마 내가 가서 만드는 거 도와줄게 야 정말 좋은 친구다 이게 진짜 미쳤나 도와줄게 뭘 도와줘 이 자식아 그날 전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유주희 씨가 보내는 사연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납골당에서 얼마 전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까지 동행하게 됐죠 보통 납골당에 가면 봉안당 이름들이 있는데 봉안관 노블관 로얄관 등등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구인을 모신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또 그 중에서는 하늘의 별자리 이름들도 있었고요 저희 가족들은 봉안당 앞에서 간략한 차례를 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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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척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시면서 저희를 찾는데 관계자분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기 유땡땡 고인분 어디로 가셨죠 그러자 관계자분이 대답하시기를 아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이거 있다고 진짜로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있었던 곳은 카시오페화관이었거든요 아 있구나 저와 동생들은 차마 대놓고 웃을 수가 없었고 입술을 꽉 깨물며 그래서 어깨만 들썩거렸고 뒤에서 지켜보던 어르신들은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아 우는 줄 알고 우는 줄 알고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다 아니 카시오페화 페가수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안드로메다를 해놨다고 문진희 씨의 사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평소 잠구대가 심해요 임신 중이라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임신하고는 화장실 들락거리기 편하게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자고 있어요 임신하면 좀 그렇게 돼요 아 화장실 가기가 좀 그렇지 몸이 불편하니까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울리니까 이렇게 애가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잠구대를 하다가 잠구대 하다가 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은 잠들고 반은 깬 상태라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잠구대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한 거 있죠? 대답으로 해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갑자기 소름이 끼쳐서 잠이 확 깼어요 이번에 맨정신으로 얘기해봤어요 니가 대답했니? 니가 대답했니? 어 뭐야 이게 뭐지? 뭐지? 세상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다 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어봤어요 근데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그 소리는 제 코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코? 코에서 죽여요 코에서 잠구대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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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막혔나 잠 깨서도 어 어 어 어 내일 드디어 유도 분만 하러 갑니다 하하하하 남편아 잠꼬대랑 코고리 10개월간 참아줘서 너무 고마워 대충 어떤 소린지는 알 것 같아요 제목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허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적인 의미인가요? 아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은 또 퍼온 사연인데 각색을 좀 해봤다고 하십니다 포원사연이라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 저 유민상 말고요 여기 사연입니다 모태솔로였던 저 그러다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사귄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에 쑥맥이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일단 방을 202호, 203호 이렇게 두 개를 잡았지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뭘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포털 게시판에 익명으로 한번 질문을 남겨봤습니다 여자친구와 여행을 왔어요 현재 저는 202호에 있고 여자친구는 203호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밤 우리 같이 있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최대한 저급해 보이지 않고 충분히 의도가 전달되면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 없을까요 이거 네가 보내겠지 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찬닭같은데 본인 사연인 것 같은데 제 사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 사연 아니에요 그렇게 글을 남겼고 그러자 어떤 분이 멋진 답을 알려줬고 저는 그녀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단일화 할래? 단일화 우리 그날 단일화에 선곡을 했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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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하나 먼저 읽겠습니다 재채기 제목이에요 전 재채기를 할 때 힘을 엄청 많이 튀겨요 재미없는데 익명으로 할 이유가 있죠 시작 도입이 너무 좋은데요 도입이 너무 좋아요 재채기 하는 거 슬로우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폭탄 터지듯이 팍 나오고 분자 폭발처럼 그래서 입을 가리고 해야 된다 여기 팔꿈치에 대고 그래서 항상 재채기 신호가 오면 손수건이나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재채기를 하죠 잘하시네 가끔 일하다 무방비 상태로 재채기를 해서 회사 모니터에 분무기처럼 미친듯이 침을 튀긴 적도 많거든요 몇 년 전이었어요 썸남과 함께 제가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갑자기 재채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운전이 서툴러서 무조건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했기에 어떻게 입을 가래를 하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썸남 앞에서 유리창에 침 튀기는 추한 모습을 제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리를 굴린 끝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재채기를 하기로 결정했죠 금방이라도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잽싸고도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고는 재채기 할 준비를 끝났습니다 3, 2, 1 그날 따라 침 분무량이 평소보다 많은 듯 했지만 창문을 열어놨으니 침튀김 자국도 없고 재채기 소리도 잽쨍 귀엽게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썸남을 썸남을 바라봤는데 저 방금 입에서 무지개가 뿜어져 놨어요 그럴 수 있죠 무지개 덕분에 썸남 가는 연인이 됐고 저 올결 결혼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에요 맑은 날 해가 쫙 내리쬐고 있으니까 쫙 분사가 되니까 거기에서 무지개가 쫙 생긴거지 인간 프리즘인거죠 프리즘 인간 프리즘 주님의 약속인거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죠 그럼 늘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K 과장님이 겪으신 일이죠 K 과장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평소 진중한 성격에 유독 호기심 및 의심과 걱정이 많으신 편인데요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본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셨댑니다 마취 상태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당시 수면마취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많던 때라 의심과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휴대폰 녹음을 켠 상태로 내시경을 받기로 결심하셨죠 꽤 있대요 이런 분들이 마취한다고 하면 휴대폰을 이렇게 뭔 헛소리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 네 궁금해서 지금은 금지됐댑니다 그래요 아 이거 법으로 금지예요? 내시경 받을 때 휴대폰 갖고 가는 게 금지됐다고 그러네요 드디어 내시경을 받으러 입장 침대에 누워서 수면마취 유사를 맞으려던 그 순간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대요 이렇게 누운 채로 마취까지 되면 무방비 상태에 놓일 텐데 폭신 폭신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걱정인 거야 계속 걱정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누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는 무엇일까 이런 의심과 걱정 속에 마취 주사액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과장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똥을 싸버려야겠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니 이게 벌써 간 거죠 이미 간 거죠 이 생각을 한다는 건 간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잠이 들었죠 눈을 떠보니 다행히 대장 내시경 무사히 끝이 났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K 과장님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이야기를 늘어났을까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와 볼륨을 크게 올린 채 휴대폰을 연결 드디어 녹음 파일을 플레이했고 스피커에선 이런 말이 울려 퍼졌어요 똥 쌀 거야 똥 쌀 거야 똥 싸버릴 거야 쌀 거야 똥 다 가만 안 둬 나 싼다 지금 싼다 똥 싼다 어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던 병원 관계자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그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아 아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자 김민재 씨의 사연 어?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네 동명인이에요 야 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김민재 선수도 보내주시고 오늘 야 오늘 축구 로봇청소기라는 제목입니다 로봇청소기라는 제목입니다 로봇청소기죠 김민재 선수가 네 진짜 그 사람이 무리했나 저희 어머니는 충남 석석면에 사십니다 얼마 전 무릎이 아프다 오늘 충청도 사연이 저한테 다 오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 무릎이 아프다는 어머니를 위해 로봇청소기를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야 아이고 큰일났다 청소기가 경희 머리를 먹고는 내놓지를 않는다 우짜냐 경희는 제 여동생이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 했죠 아니 저 경희한테 방바닥 좀 닦으라고 했는데 요것이 그냥 로봇청소기만 켜놓고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는 잠이 들었대요 머리가 먼지인 줄 알고 그냥 빨아들었나비요 경희 머리가 좀 기니 결혼한다고 일부러 기른 거라고 가위로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니 아버지가 아무리 잡아 빼도 안 빠지는데 니 동생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네 니 이거 어쩐다냐 큰일났다 큰일났다 지방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날라고여도 로봇청소기가 매달려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해 일 났어 전 그 상황이 너무 상상돼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 너 어머니는 계속 아이고 여보 어? 그러다 큰일나요 니 아버지 시방 망치로 너가 저놈을 부수겠다고 난리여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도 계속 야 야 야 가만히 있어봐라 경희 저것이 소변이 급하다는디 그냥 전화 좀 끊어봐라 일선이 한참 뒤에 다시 전화를 하셔서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경희 저거 머리에 매달린 로봇을 들고 화장실 꺼 좀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내 발이 치가 난다고 치가 나죠 이러시는데 이게 어찌나 웃긴지 결국 대신 에이에스 전화해서 어찌어찌 해결을 했는데요 그리여 전자회사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이놈을 다 해체해가지고 빼긴 했는디 머리카락이 그냥 한줌이 빠졌어 경희 저것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 하시며 혀를 차시더라구요 청소기는 잘되냐고 여쭤봤더니 그리야 청소기는 야 안에는 아주 잘돌아간다 이러셨어요 청소기를 달고 화장실 가고 이렇게 할 거 같은데 들어보면 생각 무겁죠 익명을 요구해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 무서운 형아 저는 어릴 적부터 얼굴이 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네 반갑습니다 웰컴 투 웰컴 투 대두 웰컴 투 대두월드 대두 기준이 보통 기본적으로 60cm 이상은 돼야죠 적어도 60cm은 돼야 되구요 네 60cm은 돼야죠 크루마리 화장지로 이제 6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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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면 바로 지금 한번 돌려보세요 다행히 덩치랑 조화롭게 커서 사람들이 평소엔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어깨가 넓은 모양이야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큰거죠 멀리 있을 땐 모르다가 가까이 다 가면 엄마 그런 사람 있어 이런 이런 사람 있어 그런 느낌 아시려나요 네 알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사이드미러입니다 얼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사이드미러에 그렇게 써있잖아 아 그러네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오락실에 있는데 한 중학생 형이 제 의자를 의자를 발로 콱 걷어 차면서 외쳤어요 야 돈 좀 내놔 어? 이것이 삥인가? 전 너무 겁이 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겁이 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줬습니다 그러자 100원 이 자식이 장난하나? 야 너 따라 나와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형을 따라 나갔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나 이제 죽었다 때리겠지? 아프겠지? 도망갈까?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다 잡히면 더 아프게 때릴 거야 그렇게 저는 무서운 형의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갔습니다 야 잘 따라오고 있냐? 앞서 가던 그 형이 슬쩍 뒤를 돌아보더군요 근데 갑자기 으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놀란적이있어 어떤사람 보고 아니 오락실에서 돈 뺏으려고 한 형이 게임하는 동생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못 본 거지 얼굴을 제대로 이제 얼굴이 얼마나 크지 얼굴 못 본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 있으니까 얼굴 면적이 얼마큼 못 본 거야 하고 놀라더니 갑자기 젠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얼굴 크기에 놀란 거죠 거기다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 제가 그 형보다 키가 좀 더 크더라고요 놀랐겠다 저는 그 형을 못 쫓아가면 더 맞을 것 같아서 젠걸음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바짝 쫓아간다고 그러자 형이 또 저를 슬쩍 돌아보더니 하고 놀라면서 이제부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군말 없이 따라 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형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 형은 점점 피치를 올렸고 저도 속도를 올리며 쫓아갔죠 한 500m쯤 달렸을까? 마침 제가 다니는 태권도장 앞을 지났는데 같은 도장 친구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야 뭐야 뭐야 너 왜 저 형 쫓아가 왜? 저는 숨이 차기도 했고 이유를 말하면 그 형한테 더 맞을까봐 그냥 묵묵히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와 재밌겠다 다 따라가는 거야 이러면서 태권도복을 입은 애들이 붙어서 뛰었어요 그 형은 또 뒤를 돌아봤고 놀라더니 더 빨리 달렸고 그니까 저도 맞을까봐 더 빨리 달렸고 친구들도 재밌어서 또 빨리 달렸고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때마침 도장에서 나오던 다른 친구들과 심지어 고등부 형들까지 어머머머머머머 이렇게 커졌어 야 뭔데 뭔데 같이 놀자 뭐야 이거 게임이야 야 이것들아 너희 어디 가니?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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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가 그렇게 합세 열 명이 넘는 태권도 단수만 도합 십 단은 넘는 태권도 수련생들과 레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놀랐겠다 그 형 어떡하냐 결국 그 무서운 형아는 마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도장 형들이 교육 좀 시키겠다며 그 무서운 형아를 데리고 가더군요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